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자정에 첫 유튜브 방송을 올렸습니다. 이 첫 영상 지금까지 90만 명이 봤고 앞으로도 새 영상 나오면 알려달라고 구독 누른 사람도 30만 명을 넘었습니다. 보수가 선점했던 유튜브 여론판을 흔든 걸로 분석이 되는데 보수 쪽도 대응에 바쁩니다. 박하정 기자입니다. 어제 자정,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첫 회를 선보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, 내비게이터, 즉 방향을 잡는 항해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남북, 북미 관계에 대해 대담한 첫 방송 이후 채널 구독자는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지난달 시작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유튜브 방송, 콘카콜라 TV 구독자 수 20만 을 하루도 안 돼 추월했습니다.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, 도움이 되는 그런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진보 보수 대표주자들의 유튜브 대결이라는 점이 흥행 요소로 작용했고 여론조사에도 넣지 말라며 전개 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유 이사장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됩니다. 며칠 전, 붙어 보자고 했던 홍 전 대표. 조금 전에는 청와대, 민주당, 친북 좌파들이 똘똘 뭉쳐 정권 홍보처장을 밀어준 결과가 그 정도면 해볼만 하다며 괴벨세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거칠게 유 이사장을 공격했습니다.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징을 감안할 때 알릴레오와 홍카콜라의 대결이 각 진영의 결집 효과에만 머물 거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알릴레오의 등장이 건전한 토론과 상호 비평으로 유튜브 정치판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 라고 합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